아 이 분위기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로막고 서야한다는게 굉장히 죄송스럽고 질스럽긴 합니다 저도 월급받고 하는거니까 할걸 해야되서 알겠어요 금방 비켜드릴게요 자 WBS 워싱방송 특집공개방송 아하 네 오늘 준비할 수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매년 말씀드리지만 어 여러분들 정말 짱이에요 짱 엄지척 멋진 관객분들과 함께해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lowers 어찌어여 하하 어찌다 is 캬 하하 하 오우 으 이거 아 예 해야 으 아멘 I 아멘 올리door 말리던 갈때는 바람을 잃어 보람을 내게 한 번 진짜로 진짜로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데 낯선 웃고 부드러운 촉한 사랑인 걸까 내게도 온 걸까 내 맘이 일어나는 소리 한 동안 심장 삼성하더니 일어났고 그렸던 밤 나의 마음 안쪽이고 그렸던 감정이 불편해서 깨어났어 너를 생각하면 흔들리는 나무들과 너를 볼 때마다 돌여는 바람 개빌 이 군대가 너를 많이 잊어 나의 마음 안쪽이고 멈출 수가 없어 난 뒷판을 안구해 나의 말레 바리 앞으로 번져바래 나를 향해 불어오는 너의 느낌을 흔들려 흔들려 윙디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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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읙디작 다스란 햇살 부대의 운바람 봄이 없을걸 내 맘이 하루종일 한도 진솔 진솔하더니 이러려고 그랬던걸 나의 맘 쪽에 웃그렸던 감정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 너를 생각하다가 흔들리는 나무들과 너를 볼 때마다 돌아려는 나랑 깨비 이 운밀가 너를 많이 좋아 멋진 걸 어쩔 수가 없어 넌 뒤로 변한 얼굴에 내가 달려버린 또 먼저 발끝에 너의 향이 불어오는 너의 입김에 흔들려 흔들려 윈디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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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결에 들려오는 나의 콧덕에 슬픔처럼 넘는 죽음만의 눈물을 흔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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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갈 길에 구주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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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맘 쪽에 업무 진솔 진솔하더니 이러려고 그랬던걸 나의 맘 왕 쪽에 웃그렸던 감정이 인간장에서 깨어났어 너를 생각하면 돼 나무들과 너를 볼 때마다 돌아가는 바람결에 이런데라고 나를 많이 잊어 난 진노 어쩔 수가 없어 난 진노 어쩔 수가 없어 난 없고 내가 달려버린 내게 이제 앞으로 나를 향해 불어오는 너의 입김에 흔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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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디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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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자 계속해서 불꽃놀이가 이어집니다. 자 우리 다같이 카운트다운을 외치면 불꽃놀이가 시작되겠습니다. 여러분 저와 함께 소비를 외쳐주시겠어요? 네!